네 안녕하세요. 당구를 좋아하는 당구왕 김빠따입니다. 오늘 보시게 될 영상은 접시, 각도의 중요성에 대해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이 접시를 칠 때 분명 충분히 나오는 각도인데 왜 안되지? 라는 의문점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또 몇가지 시도할만한 배치들을 보여드릴테니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영상 함께 보시죠. 배치를 두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형태의 배치에서 접시를 치려고 할 때 각도상 코너 근처까지 수구를 보내면 득점이 됩니다. 하지만 이런 실수가 분명히 많이 나올겁니다. 수구의 위치를 바꿔 기울기를 좁혀보겠습니다. 이런 각도에서는 정말 편하게 해결이 가능하죠? 실패하는 경우는 코너로 들어가지도 못했지만 대부분 공이 밀려서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일자로 보냈다고 생각해도 눈에 보이지 않을 뿐이지 각도상 미세하게 밀려서 들어가게 됩니다. 생각했던 입사각보다 더 커진 입사각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얇은 두께로 시도할 때는 공이 밀리질 않으니까 입사각 그대로 들어가서 쉽게 득점이 가능한 겁니다. 다시 쳐보겠습니다. 눈으로 판별하기엔 티가 별로 안나겠지만 약간 끌어서 각도를 만들어냈습니다. 물론 다이렉트로 보내도 득점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살짝 끌어서 각도를 변형시키면 득점에 더 유리하다는 거죠.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배치에서 접시를 치려고 합니다. 1접구의 위치를 보니 수구의 출발은 20포인트 정도가 되겠죠? 제가 직접 쳐보겠습니다. 되돌아오기의 맥시멈은 보통 15포인트 정도인데 당연히 되돌아올 수가 없겠죠? 그럼 이 접시는 불가능한 공일까요? 아닙니다. 이렇게 끌어서 각도를 만들면 득점이 가능합니다. 끌어서 쳤을 때 공이 휘어지는 구간이 있습니다. 이 구간을 기준으로 보면 입사각이 좁게 바뀌는 거죠. 그래서 출발 입사각은 20포인트지만 끌어주게 되면 이렇게 입사각이 좁아진 상태에서 뱅크샷을 치는 것과 비슷한 경로로 가게 된다는 거죠. 반대의 경우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런 배치에서는 얇게 치면 득점이 가능할까요? 1접구의 위치를 보고 수구의 입사각을 보면 출발이 20포인트 정도가 됩니다. 회전을 잘 살려서 코너에 딱 들어가지 않는 이상 득점이 불가능하다고 봐야죠? 이번엔 두껍게 밀어내서 쳐보겠습니다. 두껍게 민다고 했을 때 100% 두께를 치지 않는 이상은 처음에 분리각이 생긴 후 앞으로 밀리게 됩니다. 그 앞으로 밀리는 구간에서 입사각을 좁게 만들 수 있는 거죠. 이 배치에서도 밀어서 접시를 쳐보겠습니다. 두가지 방법으로 쳐보겠습니다. 차이점을 한번 봐주세요. 첫번째 시타는 이적구가 아슬아슬하게 맞았고 두번째 시타는 훨씬 여유롭게 맞았죠? 무슨 차이일까요? 임팩트의 차이입니다. 첫번째의 경우 임팩트가 전혀 들어가지 않아 변화 없이 입사각 그대로 수구가 들어가게 됩니다. 두번째의 경우 약간의 임팩트를 실어줘 분리각을 만든 후 앞으로 밀려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입사각이 더 좁아지게 되겠죠? 그래서 득점에 훨씬 유리하게 작용하는 겁니다. 원쿠션만 놓고 비교해봐도 두번째 방법보다 첫번째 방법이 원쿠션이 더 깊게 들어갔지만 득점 자체는 두번째가 더 여유롭게 들어간 걸 볼 수 있죠. 이번 영상은 끄는 방법과 미는 방법 두가지로 접시를 쳐봤습니다. 공의 변화를 통해 입사각의 관점에서만 설명을 드렸죠. 사실 두께 공의 속도 등 다른 요소도 접시를 치는데 있어 절대 무시할 수 없습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두께 속도 치는 요령까지 설명드리기엔 여러분께서 너무 머리가 복잡해질 수 있으니 추후에 정리해서 다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접시 입사각의 관점에서 끄는 방법과 미는 방법으로 공의 변화를 통해 어떻게 유리하게 칠 수 있는지 몇가지 배치를 통해 설명드렸습니다. 접시에 대한 이해에 도움이 되셨다면 합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과 댓글은 큰 힘이 됩니다. 구독rando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realized valley Paige Danke estab Singer rightly cama 바꿔 optimize stamp lawyers appelle 구